오늘은 19개월 로아의 놀이방 그리고 장난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사온 다음에 놀이방을 꾸몄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코너들이 완성이 돼서 어떻게 정리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는 최근에 설치한 자석 칠판이 있는 구역이에요. 원래는 원래 로아는 에듀테이블 뒷면에 자석 시트지를 붙여서 그 조그만 공간에서 자석 놀이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로아가 좀 더 큰 공간에서 놀고 싶어해서 맘스보드에서 가장 큰 사이즈 중의 하나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기 곰이 예쁜 옷을 입고 싶대요. 이렇게 붙여봐. 아기 곰 몸 밑에. 그렇지! 엄마 어딨어? 다음은 이사 오기 직전에 당근으로 5만 원 주고 구매했다고 말씀드린 리더트 슬라이드 책장인데요.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책장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크기가 굉장히 넉넉하고. 아 이거 이럴 거예요? 소파에 앉아야죠. 그러면. 넌 숲속의 왕. 아빠. 맞아요. 무서워가지고. 사자 호랑이에 관심이 참 많은데. 되게 무서워해요.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전집들을 수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크기가 꽤 있는 장난감들도 수납하기 좋아요. 여기는 로아의 악기 코너예요. 저희 집에 있는 이런 배터리가 들어가는 장난감은 거의 전집에 일부로 들어있었거나 선물받은 것들인데요. 이 멀티 악기놀이 장난감 같은 경우는 로아를 임신했을 때 블루래빗 전집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샀었는데. 그중에 한 구성품이었어요. 아기 체육관. 발 피아노. 아직 안 버리고 여기 넣어놨고요. 문화센터 등에서 가끔씩 선물로 나왔던 악기들. 마라카스랑 이런 벨. 이런 벨들. 로아가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술에 관심이 있는 아이로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악기 코너를 따로 만들었고요. 위에는 스케치북이랑 그리고 크레타스. 로아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 놀이 장난감이 있습니다. 아구 잘했어요. 로아가 그림 그리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놀이 매트를 깔고. 크레타스를 좋아하고. 자 여기 있어. 크레타스 오늘은 뭘 그려볼까요? 멍멍이 그려볼까요? 로아는 거의 매일같이 멍멍이를 그려달라고 해요. 이미 그려놓은 게 한가득 있답니다. 예쁘게 색칠해줘. 오오 야옹. 멋있는데 터치가. 그리고 이 전면 책장 부분에는 1, 2주일에 한 번씩 책 구성을 바꿔주고 있는데 요즘에는 로아가 이런 인성 동화책을 좋아해요. 목욕은 즐거워. 함께 놀자. 큰 소리로 대답해요. 요새는 이 책들을 주로 전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사운드북, 손놀이북, 그리고 이런 동물 실사책이 들어있는데 골고루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가지고 놀고 있어요. 가장 아래 칸은 블럭놀이, 폼폼 놀이 이런 소도구에도 관심이 많아요. 이거는 스쿠퍼인데 이 안에다가 로아가 이렇게 폼폼 장난감을 넣고 닫았다가 뺐다가 이런 놀이들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는 회심의 주방놀이 공간인데 주방놀이 장난감 당근에서 샀고요. 냉장고 같은 경우는 제 친구가 쓰다가 좋고요. 설거지할 거야? 그렇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여기 앉아서 한번 해볼까? 이거는 예전에 블루래빗 전집 안에 포함되어 있던 밥먹기 연습 장난감인데 이게 포크를 정교하게 구멍에 넣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동안은 거의 못 갖고 놀다가 한 18개월쯤 되니까 이제 소근육이 발달돼서 정확하게 잘 집더라고요. 아빠 한 입도 주고 와. 아빠 한 입 주고 와. 아빠 한 입 주고 와. 아빠 한 입 주고 와.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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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그렇지. 우와. 앉을 때 이렇게 장갑 끼고 만져야 돼요. 아, 뜨거. 뜨거. 그치. 짠. 여기 밥이 생겼어. 핫도그 접시에 좀 담아줄래? 드디어 접시에 담아주네. 아이, 로아가. 이 커피머신 장난감이랑 토스트기 장난감은 제가 샀어요. 아빠 커피이. 저희 집에 커피머신이랑 토스트기, 믹서기 같은 것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로아가 특히 커피머신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키즈카페에서 봤던 모델로 구매를 해 봤습니다. 엄청 잘 가지고 놀아요. 그렇지! 커피 한 잔 주세요. 오오오오오오! 그리고 제가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바로 이 두 개의 선반인데요. 여기는 제 취향의 장난감들로 채워져 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가서 자동으로 작동되는 그런 장난감보다는 이렇게 좀 아이가 자기의 개성을 담아서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장난감은 입문용이죠 도형 맞추기인데 요즘에는 로아가 또 크기 차이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있어서 아주 교육적으로 좋은 장난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그라미는 크다! 크다 어떻게 해? 크다! 아빠! 오! 아빠처럼 커! 근데 이 동그라미는 작아! 작다 어떻게 해? 오! 작아! 도형 맞추기 예전부터 가지고 노는 거 많이 보셨죠? 그리고... 마마마마마마마! 마아악! 지금 노아가 계속 해달라고 가져오는 이 장난감은 원목 구슬깨기 장난감이에요 이렇게 두 개의 바늘이 있어요 바늘과 실이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아기가 원목 블럭을 끼워서 길게 한번 끼워보는 목걸이를 만들어보는 그런 장난감인데 노아가 아주 흥미롭게 가지고 놀아요 오! 그렇지! 그렇지! 노아가 있어요? 오! 저는 이 고려베이비 장난감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1년 전 요맘때쯤에 노아 장난감 소개를 하면서 이 당근뽑기 장난감을 영상에 담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고려베이비 제품인데 이 회사 장난감들은 원목 질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마감도 완벽하고 전혀 아기에게 위험하지가 않게 잘 설계를 했더라구요 이 과일 롤러코스터 장난감도 고려베이비 건데 역시나 원목의 색감도 예쁘고 그림도 아기의 시선을 끌어당기기 충분하고 그리고 마감도 우수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칸은 요즘 노아가 제일 좋아하는 낚시놀이 칸인데요 로아의 자동차 코너 여기는 자동차 코너예요 미니카드 이 미니카드들이 생각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로아가 밖에 나갔을 때 실제 공사 중인 포크레인 등을 보면서 이 장난감을 떠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잘 가지고 놀고 있고요 최근에 꼭지 퍼즐 이것도 고려베이비 거네요 꼭지 퍼즐을 샀는데 여기에 로아가 좋아하는 소방차, 스쿨퍼스, 구급차 등의 모양이 있어서 요즘에 맞추기 놀이에 또 빠져있습니다 노란색 그렇지! 됐다! 오! 오! 대박! 쏙! 이런 버스 모양 도형 퍼즐 끼우기 장난감도 있고요 그리고 단어 카드들 중에서 자동차 단어 카드들을 이렇게 따로 묶어서 이 칸에다가 넣어놨어요 과학 실물이랑 비교 해 보라고 넣어놨습니다 로아야! 깜빡이 좀 켜줄래? 잘 드립니다 빵빵! 어떻게 해요? 빵빵? 빵빵빵! 응? 빵빵! 빵빵! 로아가 아주 잘 가지고 놀은 블루래빛 자동차 장난감인데요 이것도 와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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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자동차 칸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아주 자주 가지고 놀아요 어떤 친구가 보여요? 오! 그렇지! 로아 됐어! 꾹꾹 눌러봐 이거는 며칠 전에 로아 고모가 사주신 원목 시계놀이 장난감이에요 아직은 당연히 숫자 놀이를 하기에는 역부족이고요 도형 맞추기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틀린 모양 그리고 색깔도 시계이다 보니까 12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색깔 공부하기에도 아주 좋은 장난감입니다 무엇보다도 로아가 부엉이를 워낙에 좋아해요 그래서 부엉이 모양이라서 친숙하게 처음부터 잘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퍼즐들, 조각들을 이런 플라스틱 통에다가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두부통입니다 두부통이 아주 좋아요 설거지하기도 깔끔하고요 열어줄까? 앉아 하트 어딨어? 하트 맞아요! 하트 모양 빼봐 하트 그렇지! 시곗바늘 돌려봐 오! 꽃! 오! 꽃도 있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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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밖에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이 알긋기란들은 이렇게 다양한 퍼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도형, 동물 얼굴 퍼즐인데 또 역시나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돼지 동전 넣기 장난감 오! 로아가 넣어보고 싶어요 지금도 아주 잘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열해 놓은 장난감들은 다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들을 모아놓은 곳이라서 가장 애정이 가는 코너예요 그래서 아기 책에 대해서 하하하하 그치? 옳지? 옳지? 귀 봐줘 귀 잘하네 cé 네 저녁